안녕하세요.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저는 조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시민입니다. 어느 대형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학 중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산 책을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볼 이 책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누실 분 소개 드릴 게요. 박웅현 대표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까 미리 뭐 하호 말씀 나누시던데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아니요. 제가 저기 이사장님의 오랜 팬이에요. 옛날부터 이제 책을 좋아 했었고요 이사장님 책을. 그리고 뭐 방송에서 워낙 많이 봐서 제가 꼭 아는 선배님 만난 것처럼 만났 죠. 그러시군요. 우리 박웅현 선생은 우리 거의 비슷한 연배에요. 그러세요. 제가 약간 더 이제 연식이 살짝 더 되긴 했지만 거의 같은 세대인데 독서가 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광고 홍보 이런 분야신데 책을 무작위 많이 읽으셨고 또 읽은 책에 대해서 글도 많이 있으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면식은 오늘이 처음이지만 그전에는 없었지만 익히 뭐 알고 있었죠. 그런데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솔직히. 그런데 기억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보면 독서량이 한 30권에서 40권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 치고는 많은 양은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또박또박 끊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용하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인용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책을 많이 읽었다는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읽은 티를 잘라 이거. 꿀팁이네요. 끊어 가지고 여러 번 인용하라. 그런데 제가 박웅연 대표님 호칭이 사실 보니까 책도 쓰셨더라 고요. 책을 책도 쓴 정도가 아니라 책을 많이 쓰셨죠. 네. 책은 도끼다 안녕 동키 호텔 작가님이라고 제가 불러야 될지 아니면 그러면 회사 대표시기도 하잖아요 . 웅연님 어떠세요 그냥 웅연님 좋아요. 웅연님. 우리 오늘 링으로 다 할까요 그럴까요 수진님 시민님 네. 그게 좋은데요. 시민님. 시민님 수진님 제가 시민님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그럼요. 시민이나 그래도 돼요. 그런데 방송에서 이런 걸 자꾸 해줘 야 우리의 필요 없는 권위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서 저는 뭐 선배님 이지만 그냥 시민님 수진님 이렇게 해서 진행한 건 어떨까 싶네요. 좋네요. 책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한 번 해보십 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웅연님이 책을 많이 내셨는데 아마 제일 유명한 책은 책은 도끼다 그게 이제 두 권짜리 그러니까 책은 도끼다와 다시 책은 도끼다가 있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랑해 준 건 여덟 단어란 책이 있어요. 여덟 단어가 제일 판매량은 많아요 . 많아요. 그런데 여덟 단어보다 책은 도끼다가 더 애정이 가지 않으세요 . 저는 그랬습니다. 네. 작가가 애정을 쏟는 책은 덜 팔리는 경향이 있더라고 나도 그런데 . 그래요 네. 그런데 책은 도끼다 라는 이 카피요. 약간 짐작은 되는데 이 카피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1904년에 프렌치 카프카 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도끼가 되지 않는다면 우린 도대체 왜 책을 읽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당신의 감수성이 깨져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삭막한 정서 속에 싹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였죠. 카프카. 카프카죠. 불쌍한 카프카 선생님. 카프카는 그렇게 멋진 말을 많이 남겼는데 그 인생을 생각하면 짠해 죽겠어요 저는 진짜 카프카. 그렇죠. 저도 그 카프카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서 박웅현 작가가 책은 도끼다 라는 책 제목을 여기서 뽑은 것 같아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짐작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맞습니다. 빙고. 오늘 굉장히 뭔가 잘 통하실 것 같네요. 두 분 오늘 의상도 굉장히 멋집니다. 네. 오늘 조르바 분위기로 왔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이 책에서 혹시 이야기하고 싶은 한 단어 키워드가 있으신가 여쭤봤더니 실존이다 이렇게 답하셨다고 하던데요. 실존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 조르바를 어느 각도에서 볼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 관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 제 머릿속에 실존이라고 얘기한 건 관념의 정 반대편에 있는 무엇을 얘기하거든요 . 사고와 생각과 형의상악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현재와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여기 그리고 실물 이것들이 더 중요한 곳 장그르니에가 도스테스키보다 고양이가 더 좋다. 정확한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했던 얘기인데 왜 그게 좋냐 고양이가 더 좋냐 하면 고양이는 만질 수가 있다. 도스테스키는 관념일 뿐이다 라는 이게 이제 실존적인 흐름이 거든요. 까미도 그쪽일 거고 사르트로도 그쪽일 거고. 그런데 이 카찬차키스 의 조르바는 그런 실존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꽉 찾고 있는 사람 같아요. 비평가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사람 조르바의 어떤 생각과 감정 삶의 방식 을 뭘로 요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좀 야들야들한 표현인데 저는 휴머니즘을 제일 많이 떠올라요. 휴머니즘 네. 제 느낌에는 이 사람 휴머니스트야. 그리고 약간 50대가 이제 제일 많이 본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대 10대 때는 데미안 헤르만헤세 데미안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츠데랄드인가요 위대한 겟스비 같은 것들을 또 젊을 때는 많이 보죠. 그런데 왜 50대가 돼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즐겨볼까. 혹시 종편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즐겨보는가고 좀 통하나 그런 생각도. 글쎄요. 자유라는 개념이 크게 온 건 맞죠. 그런데 조르바는 저는 동물 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먹물이 들어가지 않은 먹물 은 이제 지식인 거죠. 책을 읽고 공부하고 있던 이런 먹물이 들어가지 않은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동물은 도덕이 무도덕이죠. 비도덕이라기보다. 이거는 조르바란 사람을 카찬차키스가 만난 다음에 그 사람에 기행한 거거든요. 그 사람을 쓴 거거든요. 실제 모델이 있죠 . 실제 모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뱃사람이고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길에서 배운 사람이 거든요. 스트리트 스마트에요. 북 스마트 가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제 그런 관념이 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너무 비도덕적이라고 볼 게 아니라 무도덕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도덕덕. 네. 그런데 그 조르바는요. 바람둥이거든요 여기서. 바람둥이인데 누구랑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카사노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런 구전이 나오는데 카사노바가 바람둥이인 걸 알면서도 모든 여자들은 카사노바한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카사노바는 그 여자를 만날 때 그 여자 외엔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 그래서 여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조르바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많은 4개국의 선장 들이 오르탕스 부인을 만났지만 그들은 만날 때 다음 작전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다르다. 나는 오르탕스를 만날 때 오르탕스 외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줄거리는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 이제 돈이 꽤 많은 그렇죠. 그리스에. 그리스 사람이고 지식인인데 네. 나라는 화자로 등장하죠. 네. 그게 이제 화자예요. 나. 나는 먹물인데 크레타섬에 이제 갈탄 채취한다고 사업을 하러 들어가다가 그 피레우상이 에게헤로 가는 모든 배가 출발하는 기항지잖아요. 거기 카페에서 이제 조르바 를 만났고 둘이 거기 들어갔고 그래서 별 사건이 없고 그 섬에 여관주인 오르탕스 마담 오르탕스라는 프랑스 여자 하고 어울려서 놀고 그리고 갈탄 사업 은 이제 이렇게 뭐 도로래 설치해서 뭐 장비를 설치했다가 다 망해먹고 그리고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에서 불 질러 가지고 이제 그 수도사는 죽고 그 뒷처리를 졸업하고 하고 오르탕스 부인이 나중에 병들어서 죽 고 그다음에 마을에 과부를 마을 사람들이 젊은 과부가 있죠. 젊은 과부를 마을 사람들이 죽이고 뭐 대체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런 사건들이고 사업 다 망하고 나서 인장 크레타를 떠나는 어떻게 보면 소설로서 그렇게 흥미진진한 기성전결 방식의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저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소설이고 스토리 자체를 보면 그렇게 흥미로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끌지 이 소설이. 우리 박옹 의원님은 언제 이 소설을 처음 읽어보고 그때 어땠어요 대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정확치가 않은 데 한 4독 정도 했고요. 처음 읽은 건 아니요. 지금까지 4독 이번에 해서 5독 정도 한 것 같은데 . 대학교 때 읽을 때는 뭔가 멋있었어요. 자유라는 단어가 크게 들어왔 고요 저한테. 그런데 대학교 때 읽을 때는 제대로 못 잡았던 것 같 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다시 읽고 다시 읽으면서 이제 점점 더 좋아지게 된 건데 나는 이미 떠나온 세계죠. 그러니까 이미 먹물이 들어왔 고 형이상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런 것이 없이는 이념이나 이런 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긴 한데 부러운 거죠 이렇게 사는 삶이 조르바처럼. 부러우세요 네. 저는 살 수 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조르바처럼 사는 게. 난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 그래서 제가 아까 북스마트와 스트리트 스마트 얘기를 했는데 책을 통해서 현명해지는 사람들이 있고 생활을 하면서 현명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생활을 하면서 현명해지는 사람들이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훌륭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 새처럼 날아다니면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 뱀처럼 기어다니는 세상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훑어가면서 제대로 사는 거고 새처럼 나는 건 조망은 버드뷰가 나오겠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저는 뱀처럼 살고 싶은 거거든요. 진짜 만지면서 느끼면서 살고 싶은 거지. 그런데 그런 거를 대학생 때 처음 읽었을 때 느낀 건 아니시죠 . 그래도 못 느꼈죠. 그때는 그냥 멋있다. 자유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런데 성독 사독하다 보니까 이 책의 장점은 여기 있구나 생각이 든 거죠 .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같이 읽고 있는 책이 페이지 기준이 이 민음사 에서 나온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에 이 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띠지에 운영 님께서 추천 말을 쓰신 게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네. 현재적이고 실물적이고 집중적인 삶을 살다간 멋진 인간 나에게 롤모델 이 있다면 바로 조르바일 것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불가능한데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접근 가능한 롤모델로 바꾼 한다면 카천차키스에요. 카천차키스의 책들이 30몇 권이 있는데 기획문들이 저는 좋더라고요. 기획문 한 6개 있는데 거기 다 읽었는데 평생 여행했죠. 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제 자기의 그 생각을 쓴 거죠. 러시아 가사는 볼셰비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영국 가사는 이튼스쿨과 셰익스피어 가 어떻게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게 쭉 나오는데 다 좋았는데 그런데 솔직히 제가 소설 두세 게 읽었는데 소설은 그렇게 저는 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소설로는 이게 땡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조르바라는 사람을 기행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그러니까 이태리를 갔던 것처럼 그 조르바란 사람을 기행 을 한 거죠. 조르바를 갔다 왔다 . 네. 그래서 조르바란 사람의 삶을 조망을 해놓은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는 끝났어요. 먹물이 들어가서 조르바란 사람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다음에 내 롤모델은 누구냐 카찬차키스인 거죠. 그런데 이 카찬차키스가 이제 이 책의 서지정보와 관련된 건데 이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카찬차키 스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왜 그러셨어요 저도 대학 1학년 때 이제 1978년도죠 그때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막이 안 했어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도대체 카찬차키스 라는 이 작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저는 카찬차키스의 명제는 분명한 것 같아요. 현재적인 삶을 살아라 에요. 카찬차키스의 묘명이 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나는 자유다. 그러니까 몇 명일까요 . 여기 나오는 문장이에요. 거의 비슷한 문장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게 그 사람이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카찬차키스가 다른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희망의 극복을 얘기했어요 . 저는 희망을 극복으로 대상으로 보낸 사람을 처음 봤어요.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꿈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비로소 온전히 자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 뭐 저녁때 이걸 먹고 싶다라고 있으면 이미 자유롭지가 않고 . 그럼 저는 자유롭지 않은 상태 .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지. 기대하지 말고 당겨서 걱정하지 말고 눈앞에 갈탄이 있으면 갈탄 에 집중하고 눈앞에 커피가 있으면 이 커피를 먹는 것만큼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조르바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차키스는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게 제일 잘 사는 방법 아닐까요 저는 이제 니코스 카찬차키스라는 이 작가에 대해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라는 걸 이번에 약간 감이 왔어요. 제가 뭐 40년도 더 전이죠. 처음 이 소설 읽었을 때는 이 작가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된 건 이 카찬차키스가 18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찬차키스가 이 소설을 쓴 건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썼잖아요. 이게 일종의 서지 정보인데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 나치가 가 등장해서 본격적으로 뭘 하기 전에 그때 베를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독일이 지 고 그리고 막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생기고 이제 독일이 완전히 빈곤의 늪에 빠지고 민심이 막 흉흉해지고 이럴 때 이 작가의 말해보면 겨울 바람이 불면 낙엽이 쓰러지듯 사람들이 우수수 쓰러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붕괴합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 소설을 썼어요. 이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크레타 태생이고.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그리스는 아직 제대로 된 나라 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880년대에 크레타에서 태어나서 이 소설을 쓸 때까지 거의 한 50 몇 년 정도를 살면서 어떤 이력을 거쳤을까 어떤 경험을 했을까 살펴보니까 에이 다 쓸데없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가전차키스 라는 이 저자가 작가가 우선 종교의 가치를 부정했고요. 그러면 이념 의 가치를 부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시민님 말씀에 그 상황적으로는 동의가 되고요 . 그런데 이제 카천차키스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구도적인 삶을 추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자서전 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 일주일 동안 카천차키스가 이제 방황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방황 을 하냐 하면 다윈을 읽은 거예요 . 원숭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 충격이 엄청나게 커서 일주일을 방황을 하거든요. .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게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이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 하거든요. 소설이 되었건 책이 되었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었건 제대로 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관 통해서 가는데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조르바였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것 아닌가. 알려북스 보는 분들 중에 나도 조르바 를 봐야 되겠다. 옛날에 봤는데 다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이 소설에서 묘사 한 그리스의 풍경을 보고 그리스 를 가면 실망할 거라는 것. 왜 그럴까요 책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시잖아요. 네. 안 아름답거든요. 가보면 거기 다 석회함지 되어 가지고 그리스는 은 흙도 바스러지고요. 산들이 우리나라 산과 달라서 돌이 그냥 다 이끌디끌에 노출되어 있어요 . 그런데 여기서 되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놨는데 멀리서 보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자연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 책의 풍경 묘사가 눈에 잘 안 들어올 거라는 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조르바 가 온갖 일을 다 했다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게 지금 45쪽 에 나오는데 45쪽이요. 조르바 가 이 화자인 나한테 얘기를 해요. 저도 이 부분 체크해놨어요. 보스 라고 그러잖아요. 막 자기가 여기 너무 끔찍해서 안 읽을게요. 그러니까 막 터키 사람들 모가지를 자르고 귀를 물어 뜯고 귀를 때우고 뭐 하고 뭐 하고 온갖 범죄적 행위를 다 저질러. 이 얘기가 언제 얘기냐면 이게 1870년 얘기거든. 1830년에 그리스 왕국 이 섰죠. 그러니까 그리스는 bc 5세기 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르고 나서 계속 쇠락하다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한테 정복당했고 그다음에 bc 1세기의 로마 석주로 가서 1900년 될 때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한 번도 2000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원래 터키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던 거죠 오스만 제국. 터키 지배를 받은 건 16세기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남유럽과 동유럽 을 까지 북아프리카 서아시아까지 다 재패하면서 오스만 제국 지배 아래에서 또 한 500년을 살았어요 400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 초 들어와서 오스만 제국 힘이 좀 약화되고 나서 이제 민족주의 운동 이 생겨 가지고 1830년에 이제 그리스 왕국을 설립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에게헤의 섬은 전부 오스만 제국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레타 썸이 에게헤에서 큰 싸움이잖아요 . 여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고 그때 터키 사람들하고 이 그리스 정교 그러니까 오스독스 기독교를 믿는 그레타 주민들 그리스계 주민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야만 행위에 벌어집니다. 그 얘기를 한 거 거든요. 이 얘기했고요. 자기가 또 불가리아 사람들하고 싸운 얘기가 뒤에 또 나와요. 여기도 막 엄청나게 잔혹한 행위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후회 하는 말을 하잖아요. 다 의미 없는 거고 내가 바보 멍청이였고 내 머리 는 그때 도대체 어디 숨었던 건지 모르겠다. 이거 다 의미 없다고 여기 전부 이게 민족주의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민족주의 든 터키 민족주의 든 불가리아의 범슬라브 민족주의 등 간에 이 민족주의 이념에 따른 살상행위를 조르바가 고백 하면서 그랬던 자기 자신을 바보 멍청이 지급하는 이 대목도 여러 군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에 불 지르고 뒤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수도사가 자살을 했는지 어떤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조로바가 그 틀을 다 깎아 가지고 그 창을 든 그리스도 성모상 앞에 피 묻혀 가지고 다 카톨릭 신부처럼 꾸며 가지고 버려놔요. 이게 전부 야유 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그 정교 그리스 정교에 대해서 부정 했고요. 그다음에 19세기에 그리스 사람들 다 빨아들였던 민족주의에 대해서 부정했고요. 다 부정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에 도달했을까. 그러고는 이제 지금 여기 나의 마음이 가는 것에 집중해라. 내일의 계획을 세우지도 말고 과거를 반초하지도 말고 지금에 집중하라고 우리 웅현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뭐였을 까 라고 볼 때 카잔차키스 자신이 겪었던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의 현대 사를 자기가 보면서 그런 결론 을 얻었던 것이 아닐까 조르바한테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카잔차키스가 자기의 그와 같은 생각을 조르바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것 아닐까. 그러고는 문학적 과장 을 덧붙여서 조르바의 조르바 를 탐사했던 그 얘기를 이 소설로 쓴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좋다. 저는 그냥 조르바란 인간을 어느 시점에 만나서 가감없이 그 계획을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이념을 집어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르바가 했던 행동들을 그냥 쓴 것 같아요. 카잔차키스고요 나는. 그리고 이건 소설적 과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획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영국을 가서 자기가 느낀 것 러시아 가서 자기가 느낀 것 모레에 가서 자기가 느낀 것 일본 중국 가서 자기가 느낀 거를 쓴 글이 참 좋았는데 조르바라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느낀 거를 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장이 별로 없다. 문학적 과장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조르바란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득도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부타는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부타한테 배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니치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이고 베르그송 영향을 받은 사람.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자 한자 읽지 않은 뱃사람이 사는 모습을 봤더니 이게 카르페 디엠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르바란 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카르페 디엠이에요. 현재에 집중하라 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 아니라 그건 잣나무의 도적인 무엇이 있다는 게 아니라 네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어떻게 하면 득도로 할 수 있습니까 마당을 쓸 거라. 그거는 마당을 쓸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무엇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하지 말고 마당을 쓰는 일 있으면 마당 쓰는 일이 집중해. 뭐가 도를 닦는 게 좋습니까 밥을 맛있게 먹어. 뭐가 도를 닦는 겁니까 잠을 잘 자. 이게 스님들의 말하자면 화들 텐데요. 진짜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저는 문학적 과장은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 그렇게 맞춰보면 조르바가 저 모든 경험을 언제 했단 말이야. 불가리아하고 몇 년의 전쟁을 했고 뭐 터키하고 크레타 섬에서 언제 전쟁이 일어났고 내전이라고 계산 을 해보면 조르바란 이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겪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문학적 장치로 들어온 걸 거다. 다만 제가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 작가가 조르바에서 굉장히 배웠다면 배운 거 그런 맥락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책 민음사 책 403쪽에 보면 그 얘기 또 나와요. 403쪽을 한 번 볼까요 드디어 책꽃문이 나오나요 네. 나는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지금 웅현님 말씀대로 스트릿 스마트 그러니까 살면서 배운 사람이라는 게 보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 옛날에 나 이뻐라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소. 저 사람은 터키 사람 이 사람은 그리스 사람. 보스 나 당신 머리털이 쭈뼛을 만한 짓들을 내 조국을 위해 스슴지 않고 했소. 사람들을 짐승처럼 살해하기도 하고 마을을 강탈 에 불태우기도 하고 여자들을 급탈하기도 하고 집안 전체를 쑥대바스토로 만들 기도 했소. 왜 그랬을까 그들이 불가리아인이고 터키인이었기 때문 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가끔씩 널도 아니야 가끔씩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오. 이 돼지 같은 자식 가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엿먹어라 저주의 신호를 보낸다. 비룡어볼로 바보 멍뚱구리 같은 녀석. 그래 난 정말 뭔가 배운 바가 있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거든 이 사람은 선량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그가 불가리아인 인지 그리스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기엔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던지는 질문은 말이오 그가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하는 것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조로바는 좋은 사람 인다. 여기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로바 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좋은 사람 무도덕이라고 약간 말씀드린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을 보면서 카잔차키스는 저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조로바는 젊었을 때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소설에서 묘사한 그 조로바라는 인물을 보면 언제나 이 사람의 스타일이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내가 집중하는 것 그것밖에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안 보는 사람인데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불가리아 사람들하고 터키 사람들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삶 속에서 어떤 깨달은 바가 있었고 나름. 그래서 그때 그때 깨닫는 바에 따라서 또 현재에 충실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조로바는요 이게 지금 여기 이 얘기가 나와요. 나는 어제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내일 일어날 일을 자문 하지 않는다. 내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다. 나 자신에게 묻는다. 조로바 지금 뭐하고 있나. 잠자고 있네. 그럼 잘 자게. 조로바 지금 이 순간에 사는 뭐하는가. 일하고 있네. 잘 해보게. 조로바 자네 지금 이 순간에 뭐하는가. 여자에게 키스하고 있네. 조로바 잘해보게. 키스할 동안 딴 일이랑 생각하지 말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 자네가 그 여자밖에 없네. 이게 지금 카드패 디엠 이거든요 . 제가 여기 줄 것 같은데. 그 문장에 . 몇 페이지인가요 독자분들도 같이 이거 481쪽. 네. 지금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481쪽. 481쪽에 그 말이 조로바 잘 설명을 해 주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외를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스한테 묻죠. 왜가 없으면 당신은 아무 짓도 못하는 거냐. 당신 역시 저울 한 벌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냐. 매사를 정밀하게 달아보는 머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지 말고 좋으면 좋은 거고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좋으면 춤 을 추잖아요. 맞아요. 형의 생각으로 좋긴 한데 내가 춤추면 체면이 상할까 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맛있으면 먹기만 하고. 우리 이 소설 안 읽고 영화만 본 분들도 많아요. 그리스인 조로바 앤서니 퀸 네. 히다빈 조로바라고 나온. 대배우가 해변에서 막 이상한 춤을 추고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그 음악이 bgm으로 쫙 그러고 이런 장면들을 제가 안 읽은 분들 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 그린 그 조로바의 모습 이 다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춤을 맨날 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흥이 나야 추는 거죠. 산투르 도 왜 자기가 연주하는 악기 그 금속현이 있는 악현 악기인데 두들겨서 현의 소리를 내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란 악기거든요. 그래요. 네. 이란 전통 악기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탁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터키하고 그리스가 이렇게 원수 인데 앙숙인데 한일간 이상 가는 앙숙들인데 너무너무 비슷하거든요 . 비슷한 게 많거든요. 두 나라가. 그리스하고 터키는. 여기 보면 술 이름이 락키라고 해서 술 이름이 나오 고요. 우조가 또 나옵니다. 같은 술이거든요. 터키에서는 락키라 그러고 그리스에서는 우조라 그러고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그래요. 원래 포도주를 짜고 난 찌꺼기를 발효시켜 가지고 증류해서 만드는 술인데 어떨 때는 락키라고 쓰고 어떨 때는 우조라고 쓰고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소극선에 안 온 소품 들이 우리가 다 모르는 것들이어 가지고 사실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 그런 어려움은 있어요 이 소설 읽을 때.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은 건너뛰어도 그렇죠. 우리가 조르발을 감상하는 데는 맞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 이 책에 보면 공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나가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공자 말을 막 인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동양철학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 카첸차키스가 동양철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니체도 동양철학을 받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중국 일본 기행이라는 책을 보면 동양에 와서 자기가 느끼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부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그런데 똑같아요. 이 부따의 삶도 구도의 삶을 산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삶을 샀냐 하면 현지적인 삶을 살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결국은 육체가 영혼이구나. 육체가 만족하지 않으면 영혼은 없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계속 나오죠. 네. 육신이 만족하자 영혼은 기쁨으로 넘쳤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 이란 이런 것이다. 야망이 없으면서 세상의 야망을 품은 듯 말처럼 일하는 것이다는 얘기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어떤 구절이 떠올랐냐 하면 안나 카리리나 소설이 떠올랐어요. 네. 어떤 부분이요. 안나 카리리나에서 톨스토이는 마지막 챕터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브론스키는 안나한테 주지 않고요. 레빈이랑 키티한테 주거든요. 레빈 키티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소박하게 자기 하루 할 일을 하루하루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키티 까제리나 까제리나 네. 그 두 사람이 시골 생활하잖아요 왜.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구절에 가면 모스코바와 페터스부르그에서 누구는 기차에 깔리고 누구는 유배되고 하는 동안 당신들은 여기서 이렇게 조용하게 살고 있었군요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톨스토이는 거기에 주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통하는 점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르바하고 카장차키스하고 톨스토이도 통하는 점이 있고 다 통하는 점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카르페디엘 에요.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해서 사는 게 제일 좋다 . 그러니까 레빈의 삶은 뭐냐 하면 아침에 눈 떠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아 모스코바에서 무슨 우더회가 있는데 거기 이게 중요하지 않고 아침에 농부들이랑 뭐 별을 심어야 된다 그럼 별을 심어. 아 말을 먹여 말 먹이를 줘. 전역을 해. 애를 봐줘야 돼. 애를 봐줘. 눈앞에 있는 그것들을 하는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 러시아 문학에는 약간 그런 전통적인 인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시키인의 대위의 딸에 나오는 그 여자 이제 그 대위의 딸이죠 주인공. 또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제어벌 도스토이프스키 제어벌에 나오는 쏘냐 두냐가 다 그런 스타일이고요. 이제 안나 까레니나의 끼찌 까짜 이렇게 나오는 까제리나랑 레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반 데니스 비치의 하루 그 솔젠 신소설에 나오는 그 이반 데니스 비치라는 주인공 딱 그렇 거든요. 그렇죠. 되게 건전해요. 맞아요. 그러고 일에 집중하고 그러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켜요. 어떤 의전 이나 이런 게 아니고 비굴한 행동을 절대 안 해요. 그러고 내 몫이 아닌 것에 욕심부리지 않고 욕심부리지 않고 네. 그렇게 서박하게 그 순간 을 살아요. 앙드레지이드는 지상의 양식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존재한다.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음 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020년 어느 날 이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유일한 존재예요 지금 여기서. 제 인생 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가 돼야 되냐면 지금이 돼야 되고요 .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수지님과 시민님이 돼야 돼요 . 왜 그러냐 제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졸업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불교적인 지혜이기도 하고요. 불교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그 저의 선생들 화두 잡은 강진주 씨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똑같은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진짜 인형을 잘하신다 옹이한 님. 네. 그런데 같은 기회로 다 흘러요. 그래서 제가 보면 살 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명확히 보여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느냐 진짜 내가 순간순간 그렇게 만족스럽게 행복 하면서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느냐 내가 밥을 먹을 땐 세상에 밥만큼 우주에 좋은 게 없어 라고 밥을 먹고 내가 버스를 탈 땐 세상에 내가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라고 하고 화이트화이까지 된다니 그러니까요 .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방법인 것 같고요. 득도의 길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득도를 했다는 분들은 뭐냐 이걸 보신 분들 인 거죠. 그래서 매 순간이 환희인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에 환희 를 느끼는 거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고. 운영 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왜 조르바가 롤모델이다 이렇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알겠어. 이게 소설이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배기 쪽에 조르바가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면서 한 모금은 아니지만 마시면서 표현한 부분을 보면 조르바는 포도주 한 잔을 깨끗이 비우고 나서 고개를 돌려 나에게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평생 처음 먹은 포도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데 말이오 보스 양반 이 빨간 물은 도대체 뭐요 말해줄 수 있겠소 늙은 그루터기에서도 싹이 나오고 거기에 시큼한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햇빛에 잘 구워지면 꿀처럼 단내가 나는 거요. 그걸 우리가 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따다가 발로 밟아 즙을 내서 나무통에 담아요. 그 즙이 통 안에서 저절로 끓어 오르다가 축제 이래 통을 열어 따르면 펑펑 포도주가 나오지 뭡니까 이 무슨 기적이란 말이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이걸 마시면 우리 영혼은 더 이상 구역질 나는 이 가죽 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부풀어 올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하는 강큰짓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오 보스 양반 말을 해 주시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사를 기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스님 다시 한 번 득도한 사람들이 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에 해가 떴어. 그리고 나가보면 꽃이 와 저 꽃은 어쩜 저렇게 예뻐. 너무 예쁘다. 와 진짜. 보스 말해 주시오. 숨을 쉬어 보면 와 신선한 공지가 내 폐 속에 들어가는 정말 행복하다 거든요. 보세요. 만사가 그에게 는 기적으로 온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나무와 바다와 돌과 새를 보고도 그는 놀란다. 이 기적은 도대체 뭐지요 그는 소리친다. 이 신비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무 바다 돌 그리고 새의 신비는 이게 득도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박새가 날아왔네 와 이게 드몽님 돌과 비와 꽃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들 한단 말이죠 .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적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그리스인 졸업 을 읽나 보다. 나는 이렇게 못 느꼈거든. 저는 그래서 50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류의 야생에서 왜 이렇게 채집하고 이런 프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르바를 좋아하시나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는 철이 안 들었나 봐.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안 보거든요. 그러세요. 아니 몇 개 더 보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이 된 것들 예사로 보아 넘기는 것들을 조르바 앞에서는 무서운 수수께끼로 떠오른다. 지나가는 여자를 봐도 그는 멈추고 큰일이 난 듯 말한다. 대체 저 신비의 정체 는 무엇일까요 그는 묻는다. 여자란 무엇인가요 왜 이렇게 고개를 갸욱 거리게 하지요 라고 묻고요. 그리고 그는 남자나 꽃핀 나무 냉수 한 컵 을 보고도 똑같이 놀라며 자신에게 묻는다. 조르바는 모든 사물을 매일 처음 보는 듯 대하는 것이다. 이게 앙드레지에드가 했던 말로 하면요 시인은 자두를 보고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자두를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느냐. 그래서 감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시인이 되는 거고 그 삶의 이제 제대로 된 삶인 거죠. 나는 시인이 왜 틀렸는데 . 원위원님 혹시 어바웃타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영화 좋아합니다. 그 영화의 결론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영화 제가 강연 때 인영을 합니다. 왜 그 영화의 결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바웃타임이 무슨 영화인가 하면 시간에 대한 영화 고요. 이게 타임 트래블을 하는 사람인데 마지막엔 타임 트래블을 안 하게 돼요. 왜 안 하게 되냐 하면 타임 트래블에서 다른 곳에 가면 다른 기회를 잡으면 거기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틀 전으로 가서 내가 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 선배를 만났어 만나야 됐어 해서 갔어요.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능성을 꿈꾸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가능성에 집중을 하는 거죠. 전 지금 수지 님과 시민 님 만나러 와서 이렇게 난잡하게 얘기할지 몰랐어요. 후회가 돼요 .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타임머신이 반전이 있으신데요. 왜냐하면 타임머신이 없기 때문에. 나 이 얘기가 이렇게 풀릴지 몰랐어. 그러면 지금을 즐기면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즐기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집중을 해야죠. 카르페 디엠은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순간의 집중이거든요. 공부할 때는 공부 외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기 하나 써주세요. 카르페 디엠 이렇게 효과 로. 아니 그 톨스토이 가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 기자가 요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답이 뭐였냐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인터뷰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인용문 디렉토리가 여기 있으신 것 같아. 그냥 즉각 즉각 그냥 찌르면 다나 인용문이.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조르바 가 하거든요. 조르바도 조르바만 믿는다. 조르바가 더 훌륭해서가 아니다. 조르바도 딴 놈들처럼 짐승이다. 내가 조르바를 믿는 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가 조르바이기 때문 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박웅연이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 시간적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못 박혀 있습니다. 박웅연은 5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적으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집중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일인 거고요. 여기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순간순간에 최선의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물을 가장 맛있게 먹어야 되고 얘기를 할 때 집중을 해 가지고 가장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키스할 때는 키스를 하지 못하면 숨을 못 쉴 것처럼 키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카사노바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려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득도의 과정인 거고 그걸 매 순간 할 수 있는 사람이 득도를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근데 난 틀렸어. 난 여기까지야.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이 작품에 나오는 자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189쪽을 보면 이 책에 조르바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미미토스라는 인물이에요 . 청년이고 더벅머리 청년으로 나오 는데 미미토스가 동네 바보예요. 동네마다 한 명씩 있다는 동네 바보 청년으로 나오는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조르바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마담 오르탐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허드렛 일하고 이러잖아요 . 미미토스가 맞아요. 근데 뭐냐면 이 미미토스는 뭘 좋아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빵이 좋고 포도주가 좋아요. 왜 좋냐면 하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행동감 있게 느끼고 또 하나가 결혼 에 대해서도 189쪽에 너 남들처럼 결혼하지 않을 거니 미미토스 이렇게 물었더니 결혼을 해요. 내가 노망 이라도 난 줄 아세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을 걸머져요 이 동네 바보인데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르바 도 왜 나한테 결혼을 하라고 또 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부분 에 대해서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책에 나오는 자유가 그러한 어떤 솔직한 본인이 느끼는 감정 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약간 이 질문 약간 긴장된다. 웅현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틀림없이 나하고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먼저 저는 그 부분도 맞지만 그렇게 구속이 없는 상태의 자유가 아닌 것 같고요. 카천차 캐스가 얘기하는 자유는 다시 똑같은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원하는 게 없는 상태가 자유예요. 전 지금 지금 만족 해요. 지금 지족해요. 그냥 만족 상태에 딱 이르렀어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자유로워요. 내가 저녁때 맛있는 와인을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걸 못 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이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 그런데 저는 지금 좋아요. 지금 숨 드실 수 있고 이렇게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지금 인생의 정점이에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요. 이게 자유라는 게 있는 거죠. 예상한 것과 같이 생각이 좀 다른데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약간 먹물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웅현님이 얘기 하신 건 굉장히 어찌 보면 직관 적인 표현이에요 자유에 대해서. 그런데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라면 인간은 거래야 맞겠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 니까. 어떤 인간이 지금 웅현님 말씀대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려면 구속받지 않아야 돼요. 구속이 없어도 자유롭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자유를 구속하는 속박은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물질의 결핍. 물질의 결핍이 자유를 구속합니다. 자유롭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르바는 보면 물질을 구하는 일을 망설이지 않아요. . 그리고 밥이 영혼이 된다 잖아요. 닭다리가 영혼이 되고. 그러니까 이 점에 관해서는 때로는 아주 비열한 수단 을 쓰더라도 조르바 같은 사람은 물질의 구속을 자기가 깨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의 결핍에서 오는 구속이 없어지거나 최소한 줄어들어야 되고 자유로워지면은. 두 번째는 부당한 제도의 구속이요. 부당한 제도의 구속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온 것들이 다 있죠. 소설에도 얼핏 얼핏 비치는 것들이. 우리가 부당한 제도 신분제도나 이런 것 있으면 그 무슨 노예가 된 사람 보고 공연님이 얘기한 그런 자유를 누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부당한 제도의 구속에서 풀어야 되고. 세 번째 는 생각 또는 관념이 우리를 얽음 에요.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종교의 교리 의전 행위양식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던 민족주의 또 한편에서 제공되던 사회주의 여기 뭐 그런 표현들 나오죠. 예언이 모호할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고. 그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아주 그 돌려치는 식의 비판도 나옵니다. 이 소설에. 그러니까 이념 혹은 낡은 관념의 속박을 받으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낡은 관념은 내가 혼자 벗어나도 돼요. 내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당한 제도나 물질의 결핍이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건 못 벗어나 거든요. 이것을 일반화해서 사람들 한테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말하기에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런 물질의 결핍이나 제도의 속박이나 이 관념의 구속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가 확보가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적극적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 맞다고 생각을 했다 반대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르바 소설로 들어가서 본다면 조르바는 진짜 물질에 대해서는 동물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선창가에서 지식인 만난 다음에 그 사람 사기쳐 가지고 갈탐 가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적인 능력이 있고요. 제도에 대해서 는 결혼을 안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란 제도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사회 시스템 속에 들어 가면 묶일 것 같으니까 안 들어간 거고. 결혼을 여러 국가에 여러 여자들과 했다가 3개월 살다가 가버리고 6개월 살다가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념은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젊었을 때는 국가와 가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데 조국에서 해방됐어요. 네. 조국에서 해방이 된 거죠. 그 소극적 자유가 확보된 다음이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게 없이 지금 말씀드린 선생들의 자유는 사실은 사치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저러봐도 정말 될 수 없을 것 같아. 왜요 근심도 너무 많고 . 하여튼 그래요. 네. 저도 참 말을 안 해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난 틀렸어. 위생망. 위생에서는 틀린 것 같아요. 우르바한테 국가는 뭐였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국가가 중요해서 불가리아 랑 싸우고 터키 랑 싸웠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불가리아 사람도 사람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국 같은 게 있는 한 인간 은 짐승 그것도 앞뒤로 해야 되지 모르는 짐승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국가를 초월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민이 말씀하신 거기 보면 이 얘기도 나오네요 . 내 조국으로부터 해방됐소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전까지 젊은 시절에는 모를 때는 그리스 사람이니까 그리스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간이야. 인간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야. 창피한 짓을 하고 있는 인간이야. 사내답게 살고 있는 인간이야.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만약에 사내답게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불가리아 사람이면 어떻고 터키 사람이면 어떠냐 그러니 조국이라는 걸 빼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느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점이 이 소설이 전개되는 시점이 1차 대전 때에요. 민족주의가 온 유럽을 다 집어삼키고 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 카잔차키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점이 저는 되게 와 닿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르바라는 인물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온 시기가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터키 사람하고 그리스인들 사이가 한일 관계처럼 더해요. 네. 굉장히 서로 되게 이제 안 좋다고 들었고 더해요 더해요. 네. 국가가 이 책에서 등장하는 방식 을 보면 조르바는 이제 조국을 떠났 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만 있을 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친일한 사람을 이렇게 본다든가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조르바처럼 평가한다든가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다면 가능할까요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건 저는 시대 문맥을 물고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라면 저는 예스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이라면 국가주의보다는 올바른 사람 좋은 사람 이 좋은 소모사피엔스 가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20년대 30년대 상황이었다 라면 얘기는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르바 입장이라면 가능한 것 같은데 카천차케스 입장이라면 또 달라질 것 같고요. 지식인의 책무 그리고 어떤 시대의 어떤 부름에 응해야 되는 어떤 자기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의 중심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5000년 역사 동안 이렇게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우리를 부러워해 본 적이 없었고 전 세계가 우리를 이렇게 주목한 적이 없 었고 변방의 북소리같이 작게 들리든 한국의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한 사람은 저희는 이제 성숙도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라가서 훌륭한 세계 시민으로서 한 사람의 아까 계속 그 얘기가 나와서 호모사피엔스로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어딘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로서는 다 똑같은데 70억 개체 가 다 똑같은데. 너무 많긴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단위는 국민 국가로 조직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200년밖에 안 된 일이거든요. 그전 에는 대부분의 시기를 제국의 질서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국민 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코로나가 덮쳐 도 그 국가의 정부가 나를 보호해 주지 . 무슨 세계정부나 WHO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내가 속한 국가의 상태에 따라서 절반 이상 결정이 되어 버려요. 그게 지금 21세기 현재 호모사피엔스의 존재 양식 이거든요. 그래서 조국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거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맞죠. 형이상학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카존 차키스가 이 책 524쪽에 보면 조로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 헤어지기 전에 우리 이제 우정이 깊은데 조로바가 보수 없이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식으로 엉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를 하냐 하면 너무 상침 말라고. 그러면서 뒷날 우리의 원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길지도 모르죠 .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수도원을 짓는 것 말입니다. 하느님도 없고 악마도 없이 오직 자유로운 인간만 있는 수도원을. 그렇게 되면 조로바 당시 는 성베드로처럼 문지기가 되어 문을 여닫는 큼직한 열쇠를 하나 차고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 말고는 통과 안 시켜주는 거죠. 조로바가 열쇠 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카존 차키스가 상당히 그냥 몸맥 그대로 해석 하면 아나키즘 같은 느낌인데 이 하느님도 없고 악마도 없으면 수도원이 아니죠. 형형모순이에요. 자유로운 인간이 수도원에 왜 있어요 이게 저는 제 조로바가 나는 조국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한 것에 상응하는 카존사키스의 대답이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의 교리 가 말해주는 그런 사후세계나 또는 천연왕국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이념 어떤 이데올로기를 추창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누군가가 설계한 그런 사회도 아니고 결국은 자유로운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런 상태를 바란 거죠. 조로바는 조국에서 해방되었다고 스스로 말을 하지만 그것이 보편화될 수는 없어요. 그렇 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카존사키스 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발을 땅에 딛고 있지만 방 하늘을 보는 걸 멈추지 마라. 지금 당장 저기 갈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방향 별 을 보고 방향을 찾으면서 우리 갈 길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는 불가능 하나. 그 꿈이 꿈이 없다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 비천할 거다 그렇게 받아 드렸어요. 그래서 카존사키스가 되게 좋더라고 이 책을 읽어놨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다시 정독하셨 을 거 아니에요. 그때 특히 이 책에서 좀 이렇게 막 느끼고 멋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셨어요 내 것 얘기할 테니까 두 분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조로바가 제일 멋있게 보인 순간. 저는 그 대학교랑에 때 읽었을 때는 이런 대목이 있었는 거 기억도 못 했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조로바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이. 네. 이 책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 544쪽에 보면 죽을 때 어떻게 죽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언 이 끝나자마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시트를 걷어붙이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조로바의 마지막 장면인 거죠 . 네. 부인인 류바 저 그리고 이웃의 장정 몇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모두를 한쪽으로 밀어붙이고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가로 갔습니다. 죽기 직전이에요. 거기에서 그분은 창틀을 금어진 채 두 눈을 크게 뜨고 먼 산을 바라보며 웃다가 말처럼 힝힝거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창틀에 손톱을 박고 서 있는 동안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나는 여러 장면에서 조로바 멋지다 이런 것 느꼈지만 이 장면이 제일 멋지더라고요. 끝까지요 자유연이었고요. 자기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신에게 뭐 빈 것도 없었고요. 그렇죠. 뭐 눈물 흘리면서 누구에게는 미안 하고 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물론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유언도 남겼지만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말처럼 힝힝거리고 창틀을 거머쥔 채 울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 도통한 사람 만나보다. 맞죠. 맞죠. 이 장면이 숨을 거둘 때 이 마지막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는. 서 있는 동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서서 죽었다는 거죠. 이게 호연지기 아니에요 맞죠. 맹자가 얘기한 호연지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 네. 가장 바람직한 죽음이죠. 네. 저도 이렇게 죽고 싶더라고 죽을 때. 그러니까요. 너무 멋지잖아요 . 누구에게도 수그리지 않아 자유인 조르바는 맞습니다. 네. 그 진짜 조르바는 조르바를 존중하죠. 조르바 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조르바이기 때문에. 네. 나는 나야. 그러면 조르바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여기서 막 이렇게 강한 인상을 받으셨 는데 평소에 그럼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데 아니 조르바가 멋있는 장면을 말씀들 해보라니까 저는 이 장면 을 되게 멋지게 봤는데 죽을 때 이렇게 죽는 장면은 두 분 말씀하시면 내가 그 얘기할게 저는 이 책에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조르바에 대한 묘사와 이제 나와의 대화가 계속 나오는 것 외에 사건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젊은 과부가 동네 사람들한테 살해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동네 젊은 남자들이 이 여자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한 남자가 아마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물에 빠져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이 여자를 질투했던 젊은 여자들 그리고 이 여자를 갖고 싶어했던 젊은 남자들이 다 분노가 쌓여서 저 여자를 죽여야 된다. 저 여자의 목을 어떻게 할 남자가 없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마을이 들고 일어나면서 마지막 쯤에 가면 성당 앞에 젊은 과부가 왔을 때 다 같이 몰려들여서 막 죽이려고. 성당에서 죽이잖아요. 네.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조르바 만 나서서 아니 이게 무슨 비인간 적인 일이요. 왜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인다고 막 포효를 하면서 말리 거든요. 그 장면이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네. 멋있었어요 거기도. 네. 그러니까 436족이에요 436족. 이 백전 같은 놈 칼을 내려놔 이렇게 얘기하니까 436족에 모두가 깜짝 놀라 서 뭐지 하고 봤더니 조르바가 탁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앞에는 주먹을 불 끈지고 화를 내며 호리치는 는 조르바가 서 있었다. 아 모두들 창피하지도 않소 도대체 이따위 영웅 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 전체가 여자 하나를 죽이려 하다니 젠장 크레타 섬 전체에 똥칠을 하겠소 이러면서 막 싸워요. 막 싸우고 싸우다가 그 사람들한테 막 귀를 물어뜯기고 그런데 막 싸워요. 결국에 그 과부는 살해를 당합니다. 잔인하게 당하는데 조르바 에 대해서 저는 이 장면이 멋있다 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조르바 가 여자를 묘사하는 또는 여자를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이때까지 20세기 초이기도 하지만 오르탕스 부인하고 사귀잖아요 책에서. 사귀 는데 처음에 그 여자를 봤을 때도 계속 엉덩이만 보는 거예요. 저 엉덩이 너무 예쁘지 않소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보다가 아니 이분은 요즘 같으면 벌써 잡혀갔겠 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진심으로 대하는 것인 거죠. . 그리고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에 본인이 몸이 상하든 아니면 자기도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 이런 사람이 정말 남자가 아닌가 .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죠. 그런 거죠. 인간인 거죠. 정말 인간이 아닌가. 그렇죠. 그 장면 멋있었어요. 나는 이따 박수 쳤어 왔다. 그 장면 멋있었어요. 저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 전체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조르바 신도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조르바를 묘사한 많은 장면들 중에 하나 꼽아보라면 그는 피가 덮고 뼈가 단단한 사나이며 슬플 때는 진짜 눈물이 뺨을 흐르게 했다. 기쁠 때면 형이상학의 채로 거르 느라 그 기쁨을 잡치는 법이 없었다. 형이상학. 그러니까 맛있으면 진짜 맛있고 슬프면 눈물을 쭉 흘릴 줄 알고 정말 기쁘면 말로 표현이 안 되면 춤으로 표현을 하고 저게 불이라고 생각하면 그 불이랑 싸울 수 있고 이런 모습 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체의 조르바가 다 멋졌다. 그렇죠 그렇죠. 찐팬이세요. 찐팬이시네 진짜. 아니 물론 이제 조르바의 여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소설에 나오는 이런 문장 들을 입으로 옮기면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이 시점에 하는 게 맞을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좋은 내용들도 많지만 여성을 대성화 하거든요. 완전히 대성화 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점에 맞나 하다가 그런 것들을 알고서 걸러낼 걸 걸러내고 뽑아내서 볼 부분은 진짜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실존적인 삶의 어떤 그 지향점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 책이고 지금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비평하면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수진 님이 한 질문 있잖아 나한테 죽음 삶의 마지막 국면에 관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하죠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20살에 이 소설을 읽을 때는 삶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 생각 뭔지 알아요. 저는 40살 되면 사람 늘고 죽는 줄 알았어요 . 그 당시에는. 진짜로 20살 때는 . 박완서 선생이 그런 얘기 했어요 . 마흔 된 아줌마들 보면서 고등학생 때 저 나이도 살고 싶을까 그랬는데 40살에 등단하셨어 박완서 선생님은. 40살에 신춘문예 등단. 신춘문예 가 아니라 하여튼 뭐 등단을 하신 게 40살인데 제가 이제 그 40살 이 되던 날 1월 1일 날 그거 딱 느꼈 거든요. 유턴을 했구나. 턴을 했구나. 턴을 내 인생이 턴을 돌았다. 네. 이제 반환점을 돌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40살이 되는 날 아침에 처음으로 끝이 보이더라고요. 산술적으로. 끝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죽는 날이요. 육체적으로 죽는 날. 네. 40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출생시 기대여명이 한 80년 되 잖아요 . 그러니까 턴을 한 유턴을 한 거죠 그때.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 을 돈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 이 책을 읽을 때는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좀 형이상학적인 또는 추상적인 어떤 것으로 다가왔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느끼지 못했어요 . 이제 40살에 턴을 했다라는 느낌이 왔고 지금 이제 새는 날이 63시 에요. 이제 우리 방송이 나갈 때는 새는 나이로. 제가 59년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생명표를 찾아 봤거든요. 우리 통계청 에서 해마다 생명표를 내거든요 . 제가 왜 웃었냐면 역시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다르시다. 다르시다. 생명표를 찾아볼 줄이야 이 시점에서. 네. 그 생명표를 찾아보면 이제 몇 살 된 남자에게 통계적으로 몇 년의 시간이 더 주어져 있는지. 여명이 얼마다 몇 년이다. 네. 저한테 한 20년 남았어요 . 금년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1년이 코로나 속에서 흘러갔던 속도를 생각하면 거의 끝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죠. 사람이 이제 삶의 마지막 국면에 처했을 때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 이런 것들 많이 보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마지막 순간에도 나 자신 말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은 채 꺼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려면 우선 정신이 맑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런 의지를 가지게 되었던 이유와 이런 의지를 가지게 만든 감정과 그 삶에 대한 어떤 감정과 이런 것들을 유지 를 해야만 안 돼요. 실제 20년 후까지. 그러니까 운이 아주 좋으면 지금의 이 감정과 생각을 유지 를 할 수도 도 있겠죠. 운이 없어서 해마가 너무 많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치매가 오잖아요. 그럼 기억 못 하겠죠.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 두 분하고 떠들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말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은 채 딱 끝나는 순간을 받아들이는 거. 그 생각을 계속 요 근자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40년 전과 달리 이 조르바의 마지막 모습이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와 대박 멋있 다 멋있다. 이게 이 사람의 삶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게. 그런 생각 네. 그렇죠. 산뜻한 낙화가 법정스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인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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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낙화가 산뜻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시민 님이랑 같은 비슷한 생각이고요 . 우리 연배가 비슷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 척추로 혼자 앉을 수 있고 혼자 설 수 있는 게 인생 이다. 그런 생각이 언제 어느 상황에 있었든. 그러니까 고독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르바 처럼 낙화를 하려면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근육도 .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추 하고 누구한테 의지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화두가 좋은 게 이게 메멘토 몰이 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카르페 디엠을 말씀드렸 는데 카르페 디엠하고 축을 형성하는 게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몰이 이 세 가지인데 아모르 파티 이 세 가지인데 아모르 파티. 그렇죠. 그 카르페 디엠이 현재의 집중 이고요. 메멘토 몰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돼지에 갇혔고 영원한 우정 그게 죽음이거든요. 돼지 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를 꼭 데려가요. 그런데 한 번 데려 는 끝이에요. 그걸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지금 그러니까 곧 죽을 때인데 뭐 있으라고 사는 방법이 있고 죽을지 모르니까 이 순간 을 온전히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 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카르페 디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모르 파티가 들어오는 거죠. 아모르 파티가 love your fate 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운명이 무엇이 되었건 너의 운명이 이것도 카천차키스의 말이네요. 지계꾼이 되었건 왕이 되었건 그 운명을 사랑하라. 이게 중국 일본 기능에 나오는 말 에요. 지계꾼이라고 해서 왕을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왕이라고 해서 지계꾼의 자유를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너의 운명이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 운명을 기필코 사랑해라. 그래서 아모르 파티고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면서 현재를 살다라는 거죠. 아까 농담 삼아서 이생망이란 말이 나왔는데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좀 잔소리를 하고 다니는 게 이생망 이란 말을 하지 마라. 이 말 진짜 위험한 말이다. 진짜 이번 생을 망하면 패넌트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요번 생은 패전처리 다음 생을 내가 잘살겠어가 있는 거가라고 생각을 하느냐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생망이란 말을 하면 마치 다음 게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삶을 충실하게 못 살아요. 그냥 내가 이번 생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버지가 금수저도 아니고 내가 그때 공부를 덜 해서 대학을 제대로 못 갔고 이 상황에서는 내 인생은 잘 안 풀릴 것 같아. 그럼 이번 생은 망했어. 그냥 제대로 살래 그럼 유일한 걸 망하게 하는 거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건 너무 심각하게 받아주지 마세요. 저는 이생망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포기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전대적으로 있었던 많은 기회들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매일 하나씩 닫혀져 가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생망 이라는 이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어차피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말자. 그럼 지금 시민님이랑 저는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아모르파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지금 필요 없는 걸 바라보지 말자 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망하면 안 되죠. 나이가 70이어도 망하면 안 되죠. 이생망은 이생 이번 생에서 그거 하는 건 망했어. 딱 걸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내가 80이 돼서도 망하면 안 되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생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어떤 의미냐 면 어떤 뉘앙스냐면 욕심버리기 과정 그래서 오히려 지금 행복하기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막 애달아 하는 것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오늘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생망을 쓸 때 이번 생은 망했어 이게 아니고 이번 생은 망했네요. 가벼운 드라마를 제가 너무 진지한 다큐로 받은 거네요. 네. 그거 너무 그거 다큐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르바 오늘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인 조르바를 사람들이 왜 읽는지 좀 알 것 같아. 이해하는 각도가 좀 달랐어요.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나는 이것을 이 소설의 이야기를 어떤 보편적인 얘기로 해석을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그리스 출신 지식이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보면 호모사피엔스의 일원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 태생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리스 인 이전에 인류의 일원이라고 느끼는 니코스 카잔 자키스라는 이 지식인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 자기 아버지 뻘대는 이 노동자의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의 고민을 입혀 서 내보낸 소설이다 이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했고요. 이제 그런 문학적 과장이나 장치가 아니고 이제 조르바라는 이 인간의 탐사기록이다 이걸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탐사기록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러고 는 이 책이 그렇게 널리 익히는 걸 해석할 수가 없네요. 조르바의 그 모습들을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여러분 500페이지가 넘어요. 한 2권 있으면 100외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래도 저는 꽤 재미있게 읽었어요. 재미있게 큰 사건 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그렇게 자연인으로 사는 조르바의 모습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읽으면서 멋진 인간이다. 진기한 구경이죠. 굉장히 생생한 어떤 사람. 제가 읽으면서 참 밑줄을 많이 거놨는데요. 그 맛이 있더라고. 풍경 묘사를 읽는 맛이요. 풍경 묘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 하고 싶은 게 35쪽 첫 번째 문장 인데 우리 광장 다룰 때 첫 문장 바다가 이렇게 뒤채며 숨을 쉰다 그거 생각나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바다 순표. 가을의 온화한 날씨 . 순표. 빛으로 목욕한 듯 해맑은 섬. 순표. 벌거벗은 영원한 그리스 를 반투명 천으로 부드럽게 감싸는 촉촉한 비. 죽기 전에 애개해를 항해 한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 이 문장을 읽으니까 그 피레우스 항에서 출발하는 배를 타고 뭐 살라미스니 뭐니 이렇게 다 갈 수 있는데 그 기억이 그냥 나는 거예요 . 그 비가 사실은 그리스에는 겨울에 오거든요 여기도. 겨울에 촉촉한 비가 많이 와요. 여기 피레우스 항에서 조르바를 만나서 그레타로 들어갈 때가 겨울이잖아요. 저도 1월달 2월달 그 무렵에 그리스를 한 번 가봤 는데 이런 식의 풍경 묘사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게 틈틈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미문 이라고 이제 해서 뽑아놓은 것들이 좀 있는데 아까 시민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가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실망할 만한 풍경인데 카첸차키 씨라는 그 훌륭한 사람의 소를 거치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되어버리는 거죠 . 그래서 저도 골라놓은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정오 가까이 되어 비가 머졌다. 태양은 그러니까 비가 머진 상황을 한 번 상상하나 한 번 해보시면 . 그것도 35쪽 맨 하단부터 시작되는 문장이에요. 정오 가까이가 되어 비가 머졌다. 태양은 구름을 가르고 그 따사라운 얼굴을 내밀어 그 빗살로 사랑하는 바다와 대지를 씻고 닦고 어루만졌다. 이윤기 님 번역이에요. 번역인데 그 번역도 좋네. 태양이 비가 머졌고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요. . 그리고 따사라운 얼굴을 내밀어서 그 빗살로 사랑하는 바다와 대지를 씻고 닦고 어루만져줬다는 거죠 . 비 오거나 진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는 뱃머리에 서서 시야에 드러난 기적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버려두었다.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 풍경인데 다시 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바다의 광막한 넓이에서 는 무궁한 식기가 흘러나왔다. 이것도 저는 공감하거든요. 압도적인 장면 을 보면 우리는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뭐라고 묘사를 하고 싶잖아요 . 시상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바다에선 늘 시구가 떠오르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별이 빛났고 바다는 한숨을 쉬며 조개를 핥았고 반딧불 은 아랫배에 에로틱한 꼬마등불 을 켜고 있었다. 밤의 머리카락은 이슬로 축축했다. 이런 문장들이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다는데 이런 문장들은 맥락이 없이 봐도 . 그렇죠. 한 장면을 상상하면서 보면 그냥 상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봤던 필시 봤을 장면인데 저렇게 묘사하니까 정말 의미 있는 장면 이구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소설가 되기도 어려울 것 같아 . 왜 그러세요 아까는 시인 시인은 어려우실 것 같다고 하시고 . 시인은 뭐 진적에 포기했고 소설가 는 어떻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 했는데 이런 문장들 보고 있으면 소설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팬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니 저기 시민님 책 읽으면서는 비슷한 느낌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네. 청취인의 독서에 제가 줄 쳐 놓은 것들 만약에 이렇게 제가 타이핑해 가지고 왔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문장이 아니잖아요 . 소설을 못 쓰니까 에세이를 쓰는 거죠. 아니 왜. 이생망이야 이생망 . 에세이에 집중해야 돼. 이런 재미가 있어요. 소소하게. 이렇게 막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뭐 다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사실은 스피디하게 사건이 전개되는 소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사적인 걸 좋아하시는 거고 서정적인 것들이 좀 이제 좀 저는 서사가 강한 그런 소설 작품 을 좋아하는데 이 소설은 서사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풍경 묘사나 심리 묘사라는 걸 보고 있으면 그건 꽤 서정적인 묘사인데. 네. 이런 것도 맛이 있네. 아니 여기 지금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카천차키스의 경험인데 나의 경험인데 어릴 때 나비가 번데기 . 네. 그걸 지켜보죠. 지켜보다가 빨리 보고 싶어서 끊었죠. 콕 불어주잖아요. 이끼면 불어져서 얘가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얘가 너무 급하게 나온 거잖아요. 날개가 젖어 있어 가지고 날질 못하잖아요 . 다시 집어내려고 하는데 끝났다는 그 묘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자연한테 하고 있는 짓인 것 같아요 .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이 돌아가신 박경리 선생이 어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썼던 말인데 토마토 가 커지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다. 우리는 언젠가 그 대가를 지불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코로나 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그러셨구나. 저는 풍경 묘사를 보면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약간 요새 여행을 못 가잖아요 .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데 약간 그리스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룹 도시계행을 보시면 아테네가 나옵니다. . 네. 아주 좋은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이건 과외의 얘기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문맥에서 빠지는 얘기인데 생각이 났던 건 기생충이었어요. 기생충 에 보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요. 기생충 거기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되게 너그럽다 그랬나 너그럽다 그랬죠 아마. 그랬더니 그 부인이 나도 이 정도 돈 있으면 너그러울 수 있겠다 얘기했던 거였잖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사람은 꽤 부유한 사람 인 거죠. 갈탄강을 그렇게 말아먹고 도 그냥 뭐 춤추고 푸도주 가져오라고 . 그런데 사실 현실의 삶에서는 그런 삶이 거의 없죠. 실제로는 안 말아먹었을지도 몰라요 . 저는 문학적 과장과 이 장치가 계속 이 소설에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저는 감정이입이 조르바한테 되는 게 아니고 카장 차키스에게 계속 여기 소설에 나아라는 인물한테 계속 감정이입이 됐더라고요 읽으면서 . 되게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팠고 그리스가 2000년 동안 그리스 사람들이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1830년대 에 왕국을 처음 세우면서 아테네 를 수도로 정했을 때 그때 아테네 인구가 7000명밖에 안 됐어요. 파르테논 신전 완전히 버려진 돌무덕이었 고 영국시인 바이런이 그리스를 여행하고 돌아와서 여행기를 완전히 유럽 사회에 붐을 일으켜서 그 에 영향을 줘서 이제 유럽 열강들의 지원을 받아서 겨우 왕국을 만들었 거든요. 그때는 본토 안에 조그만 밖에 영토가 없었고 그 뒤에 수많은 전쟁을 치면서 야금야금 영토를 넓혀서 결국은 1차 대전이 끝나고 오스만 제국이 완전 붕괴하고 나서 터키하고 최종적으로 전쟁을 치러 서 에게섬을 다 자질을 하고 오늘의 그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현대사의 과정에서 그리스 민중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그다음에 품었던 소망과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 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녹아있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짠했어요. 이 책 전체적으로 사실은 전쟁이 느껴지죠. 지금 들으면서 혼자 웃었던 게 시민 님은 초지일관으로 서사적인 문맥인 것 같아요. 이 책의 서사적인 문맥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 해서 저는 서정적으로 읽었던 것 같 고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나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어떤 지식인 이라기보다는 호모사피엔스로서의 관점이 더 저는 크게 왔었고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서사적인 문맥보다는 그런 서정성 이거든요. 이 책이 저한테 연결시키는 작가들은 알베르 깜이고요. 장그르니 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중해 작가 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르노아르 그림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카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트 몰이 같은 것들이 거든요. 일단 기후가 너무 좋아요 그쪽 은. 뭐 아시겠지만 뭐 그리스는 너무 덥긴 하지만 뭐 그냥 길거리에 나가면 햇빛이 있지만 습도 낮 고 살기가 참 좋은 것이거든요. 순간순간 현재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 인 거고요. 그게 이제 지중해성 어떤 철학 문학 세계를 형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그르니 에 가 섬에서 했던 말과 김화영 선생이 에세에서 했던 말과 알베르 까미가 자기 결혼 여름 안과 겉 그리고 이방인 이런 데서 했던 말들이 공통적 에요.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지금 이 조르바 같은 삶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사노바의 삶인 거고 카사노바도 그리스 지중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중해적인 어떤 삶의 흐름 속에 여기가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난 조르바처럼 못 살아. 난 여기 있는 나처럼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나의 운명이야. 이거 짤로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 따가시고 난 안 돼. 번민하고 먹물을 벗지 못하고 형이 상하게 왕왕 빠지고 그런데 뭐 조르바처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렇죠. 자 오늘은 저희가 한국의 50대가 가장 많이 서점에서 구입했다는 세계명작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이 다른 해석론 두 개를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서사냐 서점이냐 파이트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아니. 파이트한 게 아니고 익히는 거지. 파이트 이렇게. 재미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한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한지 모르겠다는 건 . 기억도 안 나 나중에 봐야 돼.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얘기에 빠져들어서 수다를 떨었다는 거예요. 저희 프로가 그렇습니다. 오시면 다 처음에는 약간 당황하시다가 나중에 굉장히 재미있어서요. 끝나고 나서 이런 거였군요. 그러면 오늘 제가 언제 또 시민 님 이렇게 불러 볼지 모르겠는데 또 시민 님 웅현 님 오늘 소감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해보시 니까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수다 든 것 같고요. 사실은 살짝 기대했어요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시민 님이 이제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저기 tv에서 이렇게 뵙고 하면 아마 이런 얘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재미있었고 조르바란 책은 글쎄요. 저는 그 삶의 방향성을 잡아준 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저한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독자분들 시청자분들 . 저는 뭐 오늘 재미있었고요 . 두서 없는 수다를 떤다는 건 역시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일인 것 같고. 조르바란 말 중에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그 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터키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불가리아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 이냐 아니냐 그것만 본다고 조르바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정말 들을 만한 말이라고 봐요. 요즘처럼 소위 무슨 진영으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게 또 인간 세상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싸우는 것 하고 아예 그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진영만 생각하고 싸우는 것하고 또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싸운다면 그 싸움 에서 약간 인간의 향기가 그래도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덕 . 지리산에 한치영이라는 동료 작곡가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 말 이라고 하는데요. 머리가 아플 땐 엉덩이를 흔들어라. 조르바가 그리스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새해를 맞아서 머리가 아프실 때는 조르바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에도 저희 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북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금원은 모두 노무현 시민센터 건립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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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